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잠깐, 이거 들어! 안녕! 안녕! 갑시다! 고기 우스! 고기 우스! 공항이다! 공항이다! 못하게 잘 오렴! 알겠지? 이따 봐! 비행기를 바로 가고 있습니다! 신난다! 저술상 텐션이에요! 고기 국수 집에서 만나! 고기 국수 집에서 만나! 좋아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이쪽은 사운드가 너무 커! 오빠! 차 괜찮으시겠어요? 그래도 아직까지! 아직 4군밖에 안 타죠? 어휴! 맛있겠다! 드셔보세요! 비비를 치고 같이! 오우! 맛있어! 맛있어? 맛있어? 응! 오우! 진짜 좋다! 한 후자 후자가 너무 좋은데? 응! 난 비비를 했다! 난 비비를 했다! 음! 음! 어때요? 진짜로 보다 딱하래요! 어때? 너무 맛있어! 맛있어! 오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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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음! 음! 그만치! 괜히 제가 사람으로 생각나다! 정말! 진짜 직원이 vamos 고속하시는 AWS todos! 한 соглас만! 아하하하하하하 진짜! 둘다 보권 données! sms 시들 웃겼다가 acaba 와아 세빈이 생각난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왜 연습 안 나오지라고 할 뻔했어 진짜 잘 먹었다 야아 조심운전해 어 내일 바뀔거야 이야아 날씨 좋다 상현이가 계속 일찌차 걸리면 어떡해? 계속 그냥 계속 자기꺼 세팅 내 장비 장비는 자기 장비 써야돼 거울에서 챙겨오다니 맛있게 드셨어요 여러분 예 맛있게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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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공개한다 네임아 사이 Layer fte 즐거운 유튜브 감사합니다 lim1 relocation 통 bomb